넌 오른도 틀려 계속 형 처음부터 계속 이음을 하고 있는데요? 해봐 다시 그땐 그랬지 쥐가 이상하잖아 쥐가 이상하잖아 진짜 이상해 야 형만 해주는데 목 관리하면 잘해야 돼 가수는 목에 3명이잖아 무대에 서서는 적어도 에마를 니가 플레이를 했으면 그 비슷한 음까진 가져야 돼 알지? 1,2절은 벌쓰는 소화를 해야 돼 알지? 나 그거 화 없는 거야? 벌쓰는 소화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1절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원래 난 오늘 그대에게 이런 식이잖아 난 오늘 그대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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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제가 언제 그랬어요? 다 이렇게 몰랐잖아 있어요? 있어요? 할 말이 할 말이 나는 난 내가 만든 모든 노래 3도 5도 7도까지 다 건드리는 사람이야 오늘은 약간 3도 화음을 넣어볼까? 맞아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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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관객들은 그걸 뭘 하거든 뭔가 좀 틀린 거 애드립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잴 것도 없이 내려가 일부러 나는 나는 일부러 무대 위에서 고음 야이 안 질러 왜냐면 관객들 갑자기 야이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쟤가 왜 저러지 아